네 오늘은 사이드 프로젝트 팀원을 찾아 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이 좋게 이번에도 그 이 해당 영상은 광고 영상입니다 운이 좋게 진짜 해당 영상을 좀 받게 되면서 좀 좋은 유래랄까요 그런게 하나 들어왔는데 디스코드 쪽에서 이제 예전 영상을 제 걸 보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연결해 준다 라고 해서 현직 PM이신 것 같은데 프론트엔드 개발자 즉 여기서 말하는 프론트 개발자는 iOS랑 안드로이드 쪽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해당 광고랑 시기가 잘 겹쳐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찍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구하실 때 어떤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번 보시면서 괜찮은지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건 어떻게 보면 취업이랑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해당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는 말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이유는 기획, 디자인, 백엔드, 프론트 이런 과정으로 보통 오는데 이 프론트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쳐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팀들이 좀 오래가냐라고 하면 배포를 빠르게 하는 팀 그리고 인원이 적은 팀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간의 의견들이 많아지고 결국 또 소통의 문제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시간을 맞추는 것도 문제고요 배포를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이미 완성된 결과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해당 결과물을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서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서 처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PM분들한테는 조금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면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팀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기획분일 수도 있고 프론트분일 수도 있고 디자인분일 수도 있고 기획, 디자인, 프론트를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수파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프론트 다섯 명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보통 있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조금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요 아니면 프론트 한 명, 백 한 명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하면 괜찮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트가 좋냐 예전에 한 1년 전에 찍었었던 때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추천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거의 굳어지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 풀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광고를 찍게 되면서 해당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과 그 유저들이 있는지를 좀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호노, 사이드 프로젝트, 레플 이런 사이트들이 다 있었는데 레플이 사실상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레플에서 공개해 주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걸 보시면 사실상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비중이 만 34세 이하가 86% 거의 90% 가까이 되는 거고 남성과 여성은 적절하게 섞여 있고요 그리고 기획, 디자인, 프론트, 백엔드의 비중이 거의 20%대로 다 적정하게 다 몰려있다 라고 하면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통계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 정보들을 보통 공개를 잘 안 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는 좀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천해 주신 이분의 이야기부터 한번 가볍게 설명드리면서 혹시나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앱을 만드는 거고요 사진 콘테스트 앱입니다 순간이라는 앱이고 벌써 모집이 차버리긴 했는데 안드로이드와 iOS 이렇게 지원을 받고 계시고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개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들이 있고 표지는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 9시 그리고 디스코드로 진행한다 그리고 사진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결국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고요 아마 S3나 파이어베이스 이런 파이어스토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쓰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지 업로드 관련된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기간은 좀 길어질 거고 SNS에 가까운 콘텐츠죠 사진이라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기능이라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PM이고 이제 학생이지만 PM 역할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 제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이미 한번 걸러질 인원들은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는 이미 얼추 있을 사람들은 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제 이런 거고 이런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미 한번 걸러지고 진짜 이제 여기 진심이신 분들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12월 말 배포를 생각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이제 모집하는 건데 11월에도 좀 도와드릴 이게 좀 늦어져가지고 올리는 게 11월 정도에도 혹시나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는 코틀린이랑 JPEG 컴포즈고 iOS는 Swift랑 SwiftU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있으니까 혹시나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그마, 코틀린, 안드로이드, iOS, Swift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방출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또 보이고 이제 미팅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원을 해도 확정이 나는 건 또 기존에 있는 팀원들과 PM들의 역할 PM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요 혹시나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한번 저도 해봤거든요 되게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 주제도 행복한 순간이고 난이도도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결국 배포를 한다는 건 가장 큰 경험이지 않나 특히 iOS랑 안드로이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한번 좀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M이 개인적으로는 괜찮고 능력이 있어 보였어요 저랑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레프를 아까 그 지금 소개해 드린 이분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뭐 그 프로젝트들을 가볍게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인원수를 모르고 안 알려드렸는데 이게 생각이라도 되게 많더라고요 12,000에서 13,000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 숫자들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신기하고 개발 외 직군도 50% 기획, 디자인, 백, 프론트가 비율이 20%씩 대충 된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참 좋은 플랫폼이구나 되게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레플에서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레플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뭐 작가 블로그를 모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션 연동 플랫폼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블로그 플랫폼 뭐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SNS, 넥스트JS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이분이죠 지금 지금 제가 추천하는 게 이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독할 수 있는 거고 뭐 PTA 약, 뭐 일정관리 그 다음에 이건 플러터를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를 모으시는 거죠 생각으로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그 있었던 회고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리액트로만 한다 뭐 스위프트로만 한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방금 클릭했었던 네 우리들의 회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있었던 그런 회고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기록에 남기는 게 더 좋지 않나 물론 블로그에 남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남들이 있는 프로젝트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남기는 게 또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인원이 좀 적은 쪽으로 해야 좀 잘 운영이 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아예 창업 느낌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사이드 프로젝트로 뭐 두 명씩 모은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있어서 좀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작은 규모로 들어가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술 스택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보면은 Fast API랑 Docker랑 React, TypeScript 이제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근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술 스택을 잘 많이 넣어 놓은 것도 또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그 아키텍처가 만들어져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플러터에 여기는 파이어베이스를 아마 가져가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기술 스택이 어떤 건지를 좀 파악해 보시고 이걸 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해 보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또 루비를 쓰죠 루비를 또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루비 장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랩플에 있는 조금 특이한 기능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커피챗이라는 게 위에 있습니다 모임 출시 커피챗 퀘스트 라운지 이 커피챗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커피 1, 3, 3, 1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랑 대화하기에 필요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횟수랄까요? 그러니까 저 커피 1을 사용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랩플 운영자 같은 경우는 커피가 0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커피챗을 신청을 해서 그 채팅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1대1 커피챗을 하게 되면 0이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에 이게 활성화가 되고 네 대화를 신청했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대화를 걸어 볼 수 있다는 게 랩플의 좀 재밌는 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저도 몇 번 사용을 해 봤는데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 같은 것들을 보면서 찾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UI가 필요한다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백이 필요하다 프론트가 필요하다 직접 찾아가시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접 찾아서 연락드린 경우가 좀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사용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제 그렇다면 이걸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임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죠 실제로 모임 들어가서 생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싶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측 상단에 여기 시작 버튼이 있죠 시작 버튼 누르고 이제 원하시는 걸 하면 되는데 모임 등록 및 팀원을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유형 고르시고요 프로젝트 명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고르시면 되고 이렇게 고르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역 인원 지원자들이 어떤 것들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고르시고 설명 적으시고 그 다음에 뭐 언어 같은 것들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들을 쓸 건지 아까 그 보셨던 뭐 플러터 파이어베이스 리액트 네이티브 네 뭐 ios 스위프트 이런 것들 적고 참고할 만한 자료들 링크 같은 것들을 네 다섯 개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다면 간단하다고 하면 또 간단한 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아마 피그마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네 아마 이렇게 로고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금방금방 바로 만들 수 있고 모집도 금방금방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디스코드 채널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 해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간단하게 레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 어떤 식으로 커피챗 그 다음에 모임 그리고 이제 출시 가면 출시 했었던 어떤 거기에 대한 회고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퀘스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뭐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그리고 회고 이야기들 이런 것들 다 있는 거고 라운지 가면은 여러분들의 그 이런 전체 이야기들 전체 뭐 가입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모임과 그 다음에 커피챗 뭐 이 정도를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 쪽에서 좀 관련된 것들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할 일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팀원 기능 그 다음에 MVP 디자인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약간 그런 것들로 좀 설명을 드리면 팀 목표를 팀원 모집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고를 수 있는 이 셀렉터는 여기에 다 오픈 준비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 색깔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팀원 모집을 아 이때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 목표 일정을 공개하겠다 공개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그 이런 식으로 팀원 모집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기본 기능부터 기능 기획 이런 것들 다 여기 팀 목표를 추가하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이 웹북을 연동시킨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ithub에서 제공하는 github 웹북 페이로드 url 이랑 이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룹챗 이제 레프율에서 제공하는 그룹챗 있죠 이제 거기서 이게 공유가 됩니다 레프율에서 운영하는 이 채팅 이쪽에서 공유가 되는 거고 Figma 역시도 Figma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 이벤트를 웹북으로 넘겨주고 15분 정도 발생한다 라고 하고요 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라에서 뭔가 추가를 하면 이제 이것도 당연히 이슈와 댓글은 그룹챗으로 공유되고 일감이랑 연동이 된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참 보통 많이 쓰는 툴들이죠 github, figma, 지라 그래서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로 연동시키는 서비스가 많이 없고 이게 불편하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하나씩 좀 가볍게 보면 이제 아마 실제로 이런 식으로 웹북이란 개념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웹북이란 게 뭐냐면 하나씩 연동시키겠다라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었을 때 그걸 ret api 형식으로 넘겨주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ret api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는 거고 이걸 이제 웹북이라고 하죠 보통 요즘은 여기에 이제 지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쓰신 뭐 슬랙 슬랙이나 뭐 그 저는 디스코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디스코드 같은 것들이 또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웹북이라는 걸 통해서 그 레플의 노티피케이션 서버가 있을 거고요 네 그 이 서버로 결국 이걸 전달을 하고 이제 이쪽에서 이걸 받아서 이제 레플의 채팅방 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아마 서비스가 설계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것만 봐서는 사실상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를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 뭐 그룹챗 연동 가이드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실제로 뭐 연동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설명서가 있고 기타 같은 경우는 여기 세팅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하면 된다 이제 라는 거고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캡쳐도 잘 되어 있고 피그마 같은 경우도 네 피그마 아이디랑 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여기 보면 이 xx 값을 이제 전달하면 이제 바로 연동이 된다 라는 거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캡쳐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연동시키면 되는 거고요 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웹북을 연동시키는 기능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클릭 클릭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떤 기능들을 허용할지 이런 것들은 추가하면 사실 금방 거의 다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플에서 그룹챗이라는 게 그 모임 유저들한테 보이는 거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파일 배너의 변경이나 기탑의 변경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여러분들 뭐 지랄을 안 쓸 수도 있고 피그마를 안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 연동을 시켜 놓으면 하나하나씩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이 PM이나 기획 디자인 분들이라고 하면 웹북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사실 이렇게 좀 광고를 받지 않으면 자 엄청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들이 많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광고 받는 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인 거 같아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다 끝났을 때 이제 프로젝트가 다 완료되고 뭐 배포가 한번 완료되서 한 사이클이 돌았을 때 여기 맞으면 퀘스트 등록이랑 로그, 회고, 이벤트 등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벤트 등록이다 라고 하면 네 뭐 보상 조건이 명시되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제 다 돌릴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면 아까 그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나눠졌었던 그 유저들이 있죠 네 이제 그 유저들 그 유저들 아까 12,000명 13,000명으로 나눠진 그 유저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 유저들한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뿌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이게 사실상 1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20%면 벌써 2,600명 3,000명 정도 되는 인원한테 프론트엔드한테 이걸 다 뿌릴 수 있고 백엔드한테 다 뿌릴 수 있고 이런게 되게 큰 장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타겟 한테 그 일정 수가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뿌릴 수 있다라는 게 참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레플에 관련해서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해봤고 기능 자체도 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은 이제 아까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제가 앞으로 제 디스코드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은 전부 다 레플에서만 받겠습니다 제 디스코드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라는 채널을 안 만들어 놨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디스코드가 인원이 1700명 정도거든요 뭐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다 저도 역시 만 34세가 거의 100% 가까이 될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론트백으로만 개발자로만 거의 구성된 인원일 거고 그 다음에 취준생 그 다음에 주니어 한 1, 2, 3년차 이제 이런 인원들이 거의 100%일텐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인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죠 팀원들을 그래서 제 디스코드에 그런 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 디스코드도 올릴 수 있고 제가 괜찮다 싶으면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올리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레플로 만들어서 링크를 공유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해드리고 공유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거리가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홍보해 주는 것도 영상으로 또 만들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취업 또 취업이고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로 좀 스택을 올리고 싶다 좀 장기적인 텀으로 가져가고 싶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을 좀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레플 쪽이랑 계속 협력을 해서 좋은 관계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뭐 광고로 찍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들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드렸고 제가 최대한 디스코드 가지고 있는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개인 DM을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레플 쪽에 또 여쭤볼 게 있다라고 하면 저를 통해서 여쭤봐도 되는 거고 레플 쪽에 바로 직접적으로 여쭤봐도 괜찮고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릴 테니까 사이드 프로젝트 찾고 계신 분들 좀 스택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취업 외에 좀 다른 니즈가 있으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